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사실 외계인, 외계 얘기까지 하면서 계엄령 관련된 여기에 대해 강하게 반박을 하고 비판을 했던데 최고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우려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는 강한 비판과 반박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보면 난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보를 공유해달라, 드러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얘기 듣고 싶으면 내가 해주겠다고 얘기를 여러 번 했었고 그런 겁니다. 저희는 문제제기를 해왔고 또 당내 광범한 이런 정황이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공감대가 있고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다 당의 모든 성원들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필요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런 일의 성격상. 그렇지만 이미 저희들이 큰 판단뿐만 아니라 아주 세부적이고 디테일에 있어서도 이미 조금씩 오픈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렇게 보는 근거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우리가 전혀 근거를 못 내놓고 있다 얘기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주체 세력, 동기, 대통령의 어떤 논리적인 밑자라고 해서의 반국가 세력, 누차에 걸친 발언, 그리고 현재의 제도적인 맹점, 헌법과 개혁법 다 얘기했고 심지어 그 핵심 동원 세력이라고 보이기는 충한파 핵심들의 불법 비밀 회합, 군기 위반까지도 이미 하나를 오픈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안 할 건데 무슨 소리냐는 거 외에 전혀 답을 못하고 심지어 저희들이 오픈한 불법 회합에 대해서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날짜도 얘기 못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어느 날짜를 찍었는지 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또 있군요. 지금 개협 얘기, 한동훈 대표 입장도 그렇고 여권에서는 민주당한테 비판하고 있지만 나온 게 없어요? 말을 못하죠. 사실은 대통령실이 제가 첫 제기하고서 거의 일주일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반응이 기껏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반 요구하면 그만인데 무슨 소리냐. 그다음에 옛날에 개혁 문건, 박근혜 문건이 다 무죄됐는데 무슨 소리냐. 그 두 개 다 거짓말이거든요. 무죄되지도 않았고 현재 재판 중이고 심지어 작성한 사람들은 유죄가 나왔고 그리고 국회의원 반이 해도 맹점이 있어서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고 개혁 문건 자체에 그걸 체포하는 걸 다 써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틀린 변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뭐냐. 황당하다. 누가 하겠냐. 40년 전에 얘기다. 아직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걸 풀었죠. 현 장관한테도 묻고 전 장관한테도 묻고. 그러면 40년 전에는 그것이 타당에서 쿠데타했냐. 그리고 40년 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쿠데타 할 만큼 우리나라가 그렇게 후진국이었나. 그리고 그때는 군내에서 한 명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 다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결사적으로 부정을 하니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개혁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것이 일단락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첫째는 이것의 핵심 주최 세력에 있어서 동원들 세력이 군내 충한파 하나회 이후에 우리는 군사조직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40년간. 이게 처음 나온 겁니다. 파라는 형태로 복수로 존재하면서 실제로 군기 위반 불법 회합을 하고 그들이 군의 핵심 요직을 점하고 있다는 점. 최초의 일입니다. 게다가 그 당사자들 중에 김영현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채혜병 문제 등등에서 피 당사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이고 무도한 일을 할 모든 동기가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고 시키는 것보다 더 할 사람이죠. 이번에 그 태도들이 국회에서 다 충분히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충한파를 척결해야 된다. 저희는 거기에 이번에 군기 위반 책임자들 반드시 해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희는 딱 초점을 하나를 잡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법체계의 계엄에 대한 제도적 맹점을 다 짚었으니 제가 쭉 짚어봤는데 전 세계의 계엄 관련 법률과 비교할 때 우리가 군사 반란을 몇 번 경험해 본 나라인데 가장 느슨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한다는 보장을 하든가 아니면 그 보장에 맞춰서 보장 장치를 해라. 그 얘기는 제도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말만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이제 좁혀졌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들이 초점을 잡고 계엄론은 황당한 문제제기라든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고 합리적인 근거와 정황에 의해서 뒷받치는 것을 정확하게 제기하고 그의 문제가 되는 세력의 척결과 제도 개선까지도 지금 요구하는 방향으로 아주 잘 정리를 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로만.